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가 0시 그러니까 얘가 소열 제일 높은 엄마 얘가 아빠 주둥이 주둥이 아빠 주름이 여자친구예요? 네 그렇죠 주름이 원래는 주둥이 짝으로 맺어주려고 왔는데 주름이가 주둥이에 덜 관심을 안 주더라고요 진짜 잘 와! 귀여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간식 먹을까? 이리 와 저희도 먹는 건데 겉방 보리건빵 영심이 뽀뽀 왕취 왕취 주둥이 주둥이 2번 주름이 3번 영심이 2번 주름이 2번 주름이 2번 주름이 망치야 간식도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냥 저렇게 가버려요 가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망치야 망치 간식 먹자 망치는 이렇게 이뻐해달라고 오지도 않아요? 쟤만 특이하게 다른 애들 막 만져달라고 오는데 쟤는 잘 안 오더라고요 거의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2번 내가 안 2번 pass 나 2번 이제 가 2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으 으 으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렇게 안 와! 이리 와! 그 상대한테 쫓아가는 거야. 탈출해서 이제 가위력에 갔다. 가서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놀아요? 우리가 이제 인사하고 놀듯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놀아요. 한참 느껴놨으니까 이제 괜찮겠죠? 참막! 조금이 아닌데? 흐흐흐 이슬 탄압 탄압 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